눈 뜨지 말라 캣사이 내가 눈 뜨라면 뜨라고 해 아우 빨리 알았어 눈 떠! 왜 왜 왜 우와호와 어어 어어 우와 재롱아 재롱아 억지옵지 우와 담비 진짜 예쁘다 담비는 야 갈수록 예쁘진다 담비는 지금 알아서 제 목숨 다 하는데 지금 제로이는 지금 시타 밑에 자 제로이는 얼마나 예쁠까? 일로와봐 자, 이리 와봐 제로 가 나 어디로 가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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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비야! 젤비는 일로와봐! 젤룽,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일로와봐 젤룽아, 이게 무슨 일이야? 뭐했어? 이 집에 와가지고 모두 예상하셨다시피 아들이야 너무 예상했어 딸기 뭔지 몰랐어? 풍선, 내가 풍선쇼하는 줄 알았어? 어 이제 데리고, 예쁘게 너무 귀여웠다, 얘네 제로이 예쁘고 담비도 예쁘고 내가 이거 하려고 헬륨 가스도 샀다고 엄마 손주 축하해 아직 손 자요 자요? 응 내가 이거 하려고 날개 테라스 날개 이거 하늘 쏟아고 담비 이렇게 오는데 담비는 화동해도 되겠더라 재롱이는 화동하면 옆으로 세서 쉬할 것 같아 뒤로 돌아서 막 그것도 막 아니면 누가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글로 가 맞아 재롱아 뭐해 재롱아 언니 해봐 누가 잡고 있어 야 담비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잠이 누웠어 아니 원래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된대 선생님이 쪽지에 몰래 다른지 아들이 써주면 이제 나를 놀래키는 거야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냥 초음파 하면서 어머 여기 고추 큰 거 있네요 고추예요 이러고 막 구야 너무 자연스럽게 스르륵 말해버리는 거야 신났어 왠지 모두가 아들 같잖아요 아이씨 옳지 들어와 내가 들어왔게 응 들어오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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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얘네 둘 다 왜 이렇게 귀여우냐 그러니까 너무 예뻐 죽겠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제롱이 원래 이렇게 못생기지 않았는데 이거 세수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거야 나 미시간 제롱이도 가봐 그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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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큼 먹어서 치도 안 나 확 먹어 진짜? 아하하하 어 얘 효과 많이 나네 저먹어 아 근데 느낌 이상하단 말이야 평소문으로 말해봐 평소문 뭘로 말해야 되는 건데 진짜 가스 낭비할래? 땀담이는 아들이었다 수박을 좋아하는 복숭아 좋아하고 수박 좋아하면 딸이라면서요 근데 아들이에요 어 뭐야 이상해 이게 뭐예요 재밌다 진짜 재밌다 근데 옛날에 내가 먹었었던 헬륨들보다 농도가 낫지 낫나보다 그럼 건강에도 좋은 거야 어 왜냐면 이렇게 빨리 안 들어가거든 알았어 헉 너무 잘 놀랐어 놀랐어 담비야 너도 말해봐 담비 원래 응 응 이런데 갑자기 아아 이러는 거 아니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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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